자, 다음 콜 듣겠습니다. 멤버들 엉덩이 싸움에서 누가 더 힘이 생기 알고 싶어요. 이거 진짜 범위 엄청 짠데? 지금 복장 때문에 엉덩이 싸움은 그렇고, 손바닥 밀치기. 손바닥 밀치. 하겠습니다. 나은 양이랑 초록냥 갈게요.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이거 어떻게 해? 깜짝이야. 순식간에. 다시 다시 할게요. 준비. 준비, 시작. 되게 높아요. 돌고래, 돌고래. 되게 여성스럽게 한다, 얘네들. 손바닥 이거 뭐야? 둘이 되게. 뭐야? 무슨 데이트 하니? 엄마아. 나은 승. 사실상 결심전이라고 볼 수 있죠. 힘내 힘. 벌써 봄비. 죽네요. 봄비가 승부로 강하죠. 우리 남,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 나왔냐인가 우리 초롱의 아주 여성스러우셨다던데. 개그 뒤로 나왔죠. 개그 뒤로 나왔네요. 준비 시작! 되게 습니다. 세! 세! 자, 다시 일쑤. 표정. 표정 진짜 못생겼다. 제가 인신 구경 안 됩니다. 서로 못생겼는데. 면전에 두고, 상대방 면전에 두고, 진짜 이런 거 안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지자. 진심으로는 조금만 더 붙일게요. 네,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그러면 대결이 좀 더 치열해지겠죠. 시작! 어, 이런 거 안 되죠? 아, 되죠? 손바닥 면치기입니다. 손바닥 면치기. 너무 세. 너무 세. 강화! 분명히 진전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더 붙을게요. 좀 더 붙을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와! 너와! 이제 손바닥 말고 그냥 미세요. 그냥! 자, 은은지세요! 아, 은지가 파이팅을 또 장난 아니네. 자, 이제 마지막 콜입니다. 어떤 콜이 될지. 자, 주세요! 백시 댄스 대결 말고 순수 댄스 대결. 제발요. 근데 확실히 에이핑크 분들이라 남성 분들이 많네요. 일단 톤 자체가 굉장히 차분하네요, 일단. 최대한 순수하고 여성스럽게. 저희가 제작진이 준비한 노력이 있다고 하네요. 자, 하영 양부터 가겠습니다. 준비! 음악! 주세요! 개운가에 한 마리 소매고 설레암지도 뒷다리나 속 앞다리나 속 팔짝팔짝 개구리 됐네 아이, 개구리를 잘 소화하네. 어우, 잘하네. 멤버들 피해서 막 놀래고. 다음 우리 남주 양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진짜 어렵다! 최고로 어렵다! 네, 어려워요. 순산 댄스. 제가 준 춤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순수 댄스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저분은 어떤 의도로 저런 걸 남겼을까요? 나은이를 보기 위해서 그랬을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나은이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뭐 해야 돼? 성나은이야. 음악 주세요! 5번째 전. 음... 음...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광고 같아, 광고 같아. 병원을 이상하게 에이핑크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게 돼 뭔가 다 그렇게 돼 다음에 은지 양 순수 댄스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원체 털털함을 자랑하는 친구랑 아휴 또 하면 또 제대로 해 은지도 또 무대에서는 또 되게 순수 눈에서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 기요미 기요미 축하해 기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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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이름이 기름이 해야죠 기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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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Jam 넝 우리가 이 X 오늘 에이핑크 팬분들한테 운 짤은 굉장히 많이 아겠네요. 자, 보민 갈까요? 벌써 준비하고 있어. 음악 주세요. 순성. 어! 돌리다! 아니, 아니. 아니, 왜 저래? 아, 뽀로로 해. 아, 뽀로로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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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번째, 아. 순수 안 돼? 뽀민은 순수 안 되는 거에요. schwierig. 이제 되겠습니까? 네. 짱구 추! 빙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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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초록양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이런걸 잘 못한다고 하는데 음악 주세요 아우 신발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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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 깜짝 놀랬어 나 깜짝 놀랬잖아 몇 개를 해 봐 어우 좋아 왜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데 아 깜짝 놀랐네. 어쨌든 이렇게 에이핑크 사실 정식으로는 컴백은 다음 주입니다. 근데 저희 또 주간 아이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리더 초록양홍은 어땠습니까? 컴백 전에 저희가 다 같이 첫 스케줄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저희 미스터 츄 좋아해 주셔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노래 정말 좋더라고요. 분명히 일이야. 덕분에 컴백 정말 그렇게 많이 해주세요. 무조건 일이죠. 미스터 츄. 덕분에 컴백 무대 무사히 잘 마칠 것 같고요. 앞으로 미스터 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